4번째 에피소드 이리와봐, 어딘지? 어딘지? 이리와봐 이리와봐 안타까 아, 진짜 자! 뱀아! 나한테 그저 상대방 맞았어 훨씬 잘 오나 봐 그저 책임이 있긴 한데 또 눈으로 가는 중 뱀어 다시 뱀아 어디에서 떼인다 이제 뱀아 찍으러 오오 눈러도 오오 진짜 너무 귀엽다 전혀 어떻게 아착해 카쓴가 이끌고 네, 아직도 צר거든요. 샘씨와 내 튕재들을 이렇게 뿌어. 넌 정말 좋아요. 또... 저희가, 뭔가 잘 돼. 너무 귀엽다. 배지가 남깁니다. 너랑 Virtua가 노래가 disparity. 아멘